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뇨 단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신장의 생김새를 봤습니다. 신장은 어떻게 생겼나 그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했어요. 특히 그 중에서도 신장에 있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네프론이라는 것. 네프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네프론 각각의 부위의 명칭들에 대해서 잘 알았어야 됐었고 그 네프론이 실제로 혈액을 거르고 성분 조정을 해서 우리 혈액의 항당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. 그 과정이 바로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으로 일어나는데 사구체로 유입된 혈액이 여과를 통해서 첫 번째로 걸러지고 그 걸러진 원료가 재흡수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은 우리 몸으로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은 다시 분비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이다. 여기까지 배웠는데 배운 거 한 번만 리뷰해 볼게요. 자 우리가 공부했던 네프론입니다. 네프론의 사고체로 유입된...